성취 형, 군대 잘 갔다 왔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고 동생이 사랑한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모두 같이. 손을 위로, 자우로, 컴온. Like this, like that. 이렇게, 저렇게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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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이렇게, 저렇게, 그거 좋아요, 오케이. 내가 가는 길이 의정부로 가는지 문산으로 가는지 춘천으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, 알 수 없지만, 알 수 없지만 훈련소로 가는 건 확실해. 나는 왜 이 줄에 서있나, 이 막사가 나의 막상가, 이 길의 끝에서 저녁은 이루어질까. 무엇이 내게 정말로 기쁨을 주는지, 콧빵인지, 마스터인지, 아니면 눈물의 초콧빵인지. 알 수 없지만, 알고 싶지만, 알고 싶지만, 오늘도 견장 전투 왔다네. 여름에는 내내 제초작업, 겨울에는 내내 제설작업, 오늘도 내 손에 삽을 들고 땅 파고리네. 사랑하는 상추 형 건강해, 갔다 와서도 영원히 함께해. 형이 없었으면, 난 이 자리까지 못 왔어. 감동도 있어요, 감동도. 고생했다, 고생했다. 하지만 어쩌면 이제 혼자 걸어가야 될 것 같아.